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민족수석은 A급 부하죠 한마디로 아주 A스급 부하에 해당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자원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에 활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뜨거운 관심거리가 될 조국의 행복 조국의 법무장관이 되겠죠 조국 법무장관의 행복 그리고 도전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에게 맡겨진 과업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수가 조국에게 맡겨진 과업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내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완결해야 할 일 목록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조국 전 민족수석이 주도해서 만든 검찰개혁안을 보면 사실 이게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리숭아입니다 저는 개혁이 아니고 개악에 가까운 그런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어쨌든 통과 과정에서 무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개정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찰개혁안이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 넘은 휘둘린 나버지 국민의 기본권,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질을 현저히 높인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검찰개혁안을 내가 임기 동안에 완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할 책물을 조국 씨가 지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이 2011년에 펴낸 저서 운명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수사처 설치 불발이었다 같은 해에 펴낸 다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침후에 실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건 조정 등을 강하게 무려 붙였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조국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일보다도 자신의 수건 사업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수건 사업을 펫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펫이 아마 애완경 같은 건데 펫 프로젝트는 많은 대통령학을 다룬 글들을 읽어보면 펫 프로젝트를 억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역사 속에서도 미국의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니까 국방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에선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을 했다 해서 펫 프로젝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다 그런 평가를 받죠 아무튼 질문 두 번째입니다 검찰계획의 걸림돈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취임 후에 곧바로 지난 4월 말에 국회 패스트트랙 신석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건 조정법안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신설법안 이 두 가지를 조속한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적극 나설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검경수사건 조정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입니다 검찰계획 설계자 조국에 맞서는 인물은 연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순순히 조국의 의도대로 내내하면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 만든 개정안에 따라서 검찰 조직의 힘을 빼버리는 일을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내내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공병호TV에서 석국열차, 윤석열과 그 다음에 조국을 뜻합니다 석국열차 순항할까? 윤석열과 조국이란 주제에 방송을 일주일 전에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러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신을 갖고 조직의 최고수장까지 오른 윤석열 총장이 조국이 주도한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렸습니다 사실 개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도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그런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검찰의 통제를 경찰이 받지 않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검찰의 수사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더욱이 중국의 공안제도에 근거가 되는 중국행사소송법을 상당 부분 뺏겨서 검경 개정안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제도죠 녹록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행한 인사 7월 26일과 7월 31일 대규모 그런 물갈이 인사를 보면서 아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법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부분 옷을 벗었습니다 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만한 검사들은 최근 인사에서 전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을 대표해서 활발하게 띄었던 검사가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입니다 김웅 미래기획단장도 31일 날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첸되고 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제가 내리게 된 계기입니다 김웅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허용하는 정부 여당 안에 반대를 하고 반민주적인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인물을 그냥 좌천시켜버린 겁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조국이 만든 검찰개혁안은 타당한가? 다른 기회에 많이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방송 가운데서도 한 7, 8편 정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직자비리 신설법안에 대한 것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집권층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한다 검찰권력을 무력화한다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장 정작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같은 그런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소홀히 한 그런 개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혁이 아니고 개학에 가까운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안을 개학위로 보는 것은 모든 종류의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는 개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맞춰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검찰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빼야겠다는 것이 가장 개혁의 1차 목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호되기가 힘들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한국의 많은 문제 중심에는 제왕적 권력,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번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권력기관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의 집중화와 비대화에 더 기여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명권자로부터 은혜를 받은 검찰총장이 이미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 검경수사건 조정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된 제도계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